생명과학 분야 글로벌 기업인 독일 사토리우스가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에 1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사토리우스 한국지사인 사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 김덕상 대표가 G타월을 방문해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에게 사토리우스 독일 본사에 투자의향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의향서는 송도바이오의학 공정 분야 주요 제품인 일회용백과 세포배양배지 연구개발 제조시설 건립 등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서의 바이오의학 공정 분야 최신 기술 보급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토리우스는 송도국제도시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에서 고부가 가치 첨단 제품을 생산해 전세계 수출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